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창을 열고 또 닫는 방법, 그리고 창과 창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윈도우 객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윈도우 객체는 첫 번째, 전역 객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윈도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브라우저에서 가장 큰 단위를 제어하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객체의 메소드는 윈도우를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윈도우를 열고 닫는 메소드인데요. 윈도우 오픈과 윈도우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길게 작성해놓은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일단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문서가 나오죠? 자 윈도우 오픈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인자를 중요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코드를 에디터에서 이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픈원이라고 하는 함수가 윈도우에 어... 자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오픈원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함수이고요. 이 함수는 윈도우라는 객체에 현재의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데모2.html이라고 하는 현재 제가 어... 만든 이 문서 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데모2.html이라는 파일을 자 여기 있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얘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탭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브라우저를 조정을 할게요. 자 얘를 클릭하면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데모2.html이라는 파일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 새로운 윈도우를 오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윈도우 오픈 메소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것을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윈도우 오픈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 자 두 번째 인자로 언더바 셀프라고 하는 값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탭을 잘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새 탭이 열리지 않고 현재 문서의 내용이 예 데모2.html로 바뀌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두 번째 인자의 값으로 언더바 셀프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이 언더바 셀프는 현재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창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창의 새로운 문서가 로드되기 때문에 새 창이 뜨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더바 셀프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울 언더바 블랭크는 약속되어 있는 값이에요. 미리 정의되어 있는 값인데 언더바 셀프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고 언더바 블랭크는 새로운 창을 열고 비어있는 새로운 창을 연다. 새로운 창을 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a 태그를 사용할 때 a 태그에 보면 target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인자예요. 그렇게 보면 이 open이라고 하는 태그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a 태그를 사용자가 직접 클릭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open이라는 태그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블랭크를 제가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새 창이 열리면서 거기에 demo2.html이라는 파일이 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블랭크를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블랭크를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창이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o t라고 하는 제가 임을 지정한 저 텍스트를 두 번째 인자로 주게 되면 자 일단 새 창이 뜹니다. 떴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를 누를 때마다 이미 o t라는 저 이름으로 열린 이 창이 창에서 window open이라는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창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창은 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인자로 o t를 줬기 때문에 얘는 o t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창을 열 때 두 번째 인자로 o t를 주면 o t라는 창에 대해서 창이 창의 그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갱신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인자로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새 탭이 아니라 새 창이 열립니다. 자 지금 새 창이 열렸는데 화면 밖으로 나가서 제가 꺼냈어요. 새 창이 열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width 값 width는 폭이잖아요. width 값을 200px로 했고요. 그리고 height 값을 역시 200px로 했고 resize of를 yes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창을 줄이고 어 창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no로 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뭐 최근에 브라우저들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옵션들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보면 되는 것인데 이 옵션은 브라우저의 여러가지 보안적인 측면 이를테면 사용자들이 이 브라우저의 크기를 안 보이게 하려고 한다거나 몰래 이 브라우저 새 창을 열어놓으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보안상의 어떤 이슈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막기 위해서 브라우저가 여기 있는 이 옵션들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윈도우 오픈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무엇인가 또 이 메소드의 인자들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새로운 창과 기존의 창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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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